인노의 브이로그 허헣 참나 비프 웰링턴 안녕 안녕하세요 야 뚫기 각 잡고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니까 뭐가 없네 그래 브이로그는 말 없이 하는 거야 이번 컨셉을 어떻게 잡아보지? 이번 브이로그 컨셉 이번 브이로그 컨셉 일단 용북이 비프 웰링턴 해주기가 이번 메인 그거니까 어떡하지? 아니야 그 전에 일단 마트를 다녀올 거야 왜냐면 오늘 장 봐야 되거든요 뭐 사야 되냐면 안심, 버섯, 햄, 샬롯, 밤, 패스트리, 생쥐 어 맞다 패스트리, 생쥐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, 베이킹 파우더, 우유, 생크림 뭐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다 사나 봐가지고 아 계란도 사야 돼 오 계란 까먹을 뻔했어 계란 그럼 저는 마트에 다녀올게요 양송수 밤 샬롯 뭐, 뭐야 뭐야 햄 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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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... 하이 하이 까지 말까 이거? 귀찮은데? 깐 게 좀 더 이쁘긴 하다. 노래를 좀 틀고 해볼까? 부끄럽다. 부끄럽다. 짠 미쳤잖아 미쳤어 물에 고기를 썰어주세요 맛있네요 맛있어 미쳤잖아 미쳤잖아 이건 진짜 레전드 그 색깔이 딱 맞네 딱 핑크고 너무 빨갛하게 나오진 않고 이거 진짜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 맞아 1시부터 지금 4시부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